똥끼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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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현원에서 사고받습니다. 삼차격! 이 타구 연속 한타! 또 하나의 한타로 이루어있던 장주영이 3돌을 돌아 홈런!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것입니다. 하르렉스. 도시환의 적시타입니다. 왼쪽으로 넘게! 특퍼븨스어 드디어! 5년 만에 찾은 참지에서 이렇게 홈런이 터져 나왔어요. 멀리 멀리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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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나의 혼돔쿠로. 드디어 봇물 터진 슈퍼들하고 있는 하나의 혼돔쿠. 어이 똥따기. 어이 똥따기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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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이 똥따기 빨리 나가 똥따기 빨리 나가. 그 상황에서 노시완 4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겠습니다. 틀릴만 해서 불이 아직 안 붙었거든요. 약간 잔잔한 파도 정도였는데 과연 파도가 일게 될지. 야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저만한 정체에도 놀라셨는데요. 자 이거는 글쎄요. 매일 취재를 뭐 하겠습니다마는 선수단 표정을 봤을 때 노시완 선수의. 본인 스스로의 어떤. 본인 스스로의 판단 같아요. 지금 뭐 류현주 선수나 문동 선수 표정도 그랬고. 아니 물론. 될 수 있죠. 4번 투자로 번투 못 때리는 방법은 없지만. 김경훈 감독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. 아 이제 이색적인 장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니. 왜 안 하냐. 감사합니다.